석유는 곧 고갈되는데 마을의 활용가능한 터지는 너무 적어서 고민하네요. 그 해결책은 바로! 에너지 자립마을! 빌딩이 있던 자리엔 단열제와 이중창으로 에너지 손실을 줄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유휴 고규지엔 ESS를 건설해 저장해뒀던 에너지로 수소차도 씽씽 달려요. 집집마다 베란다에는 맞춤형 미니 태양전치판을 달고, 옥상엔 대형 태양전치판과 풍력발전기까지 설치해 자가전력 생산도 가능하게 했어요. 덕분에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